여러분 혹시 아셨나요?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, 어쩌면 에너지 대란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놓치면 당신의 노후는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. 대중은 아직 모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전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.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치솟는 전기요금, AI 시대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.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. 소형 모듈 원전과 혁신, 터빈 기술,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겐 멀게만 느껴졌던 참단 기술이 사실은 우리의 안정적인 내일을 지켜줄 핵심 열쇠다군요. 상상해보세요.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채워질 우리의 미래를요. 이 기술이 단지 전력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. 수소를 만들고 심지어 버려지는 열까지 재활용하죠. 에너지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. 과연 두산이 그리는 미래,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요? 그 숨겨진 비밀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혁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산업, 경쟁력과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한 투자인 셈이죠.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찬 미래 에너지의 방향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은 어떤 미래 에너지에 가장 큰 기대를 하시나요?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.